집신 장수의 말 지금은 대동강이 평양을 가로질러 흘러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무려 20리나 떨어진 곳으로 돌아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물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한 번 물을 길러가면 왕복 40리길을 걸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낙들도 빨래를 하기 위해 역시 먼 길을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양에 집신 장수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에 나가 집신을 팔아 그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신 장수가 집신을 모두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쌀을 사려고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신 장수는 지게를 짊어진 채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그런데 한 장사꾼이 이상스레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강에서 고기를 잡아 파는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팔뚝만한 잉어가 놓여 있었어요. 집신 장수는 호기심에 커다란 잉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커다란 잉어가 집신 장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참 신기한 잉어로군. 집신 장수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가가자 잉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애타는 눈빛으로 집신 장수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참 불쌍하기도 하다. 내가 하루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 잉어를 꼭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집신 장수는 물고기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집신 장수는 집신 판 돈을 꺼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물고기 장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물고기 장수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가진 걸 모두 내놓았으니 당신에게 팔겠소. 집신 장수는 얼른 지게를 내려놓고 그 위에 잉어를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잉어가 죽을 세라 대동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휴 힘들어 강이 왜 이렇게 먼 거야. 평양 한가운데로 흐르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할 텐데. 집신 장수는 투덜거리면서도 뜀박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신 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잉어가 그때까지 살아있어. 집신 장수는 잉어를 안고 강가로 내려갔어요. 자, 내가 살던 곳으로 가거라. 집신 장수는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잉어는 곧장 달아나지를 않고 그 앞에서 헤엄을 치며 집신 장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신 장수는 흐뭇한 기분이 들어 잉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잡히지 말고 잘 살거라. 집신 장수는 터덜터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웬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초립을 쓰고 있었는데 환한 얼굴에 귀티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은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저를 따라오시지요. 집신 장수는 난데없는 소년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엇에 홀린 듯 말없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대동강으로 갔습니다. 강에 이르자 소년이 말했어요. 어르신, 저와 함께 물속으로 가시지요. 집신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물에 들어가면 당장 숨이 막혀 죽을 텐데 소년이 빙글에 웃었습니다. 제 등에 엎이세요. 그러면 숨이 막히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너는 대체 누구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용궁에 사는 용왕의 셋째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대동강에 나왔다가 낚시꾼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아시고 어르신을 모셔오라 하여 사람으로 몸을 바꾸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제 등에 엎이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그 잉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집신장수는 그제야 안심하고 소년의 등에 엎였습니다. 소년은 집신장수를 엎자마자 강물로 풍덩 뛰어들더니 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소년의 말대로 집신장수는 물속에서도 전혀 호흡이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물속으로 들어가자 이내 의리의리한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용궁이었어요. 열두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자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곳에 비단옷을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위험있게 앉아있는 용왕은 금빛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산호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신장수가 들어서자 용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은인이 왔구먼 자, 이리 오시오. 집신장수는 용궁에서 용궁에서 용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상에 처음 보는 맛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집신장수는 마침 배도 고픈 터라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용궁에 머물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떠날 시간이 되자 용왕이 말했어요.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하라. 집신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집신장수의 머리에 느랏없이 대동강이 떠올랐어요. 그와 함께 왕복 사십리를 걸어 물을 길러가는 평양 백성들이 떠올랐고 그 먼 곳으로 빨래를 하러 가는 아낙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집신장수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얼른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소원은 별로 없고 지금 대동강이 평양에서 너무 먼가 달게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 대동강 물길을 돌려 평양 가까운 곳으로 흐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신장수의 말에 용왕이 허허 웃었습니다. 참으로 착한 백성이로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금은 부하를 달라고 할 텐데 평양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로구나. 용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신장수에게 달걀만한 구슬 세 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첫 번째 구슬은 돈이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구슬이고 두 번째 구슬은 곡식이 나와라 하면 곡식이 나오고 세 번째 구슬은 옷이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는 구슬이다. 구슬을 문지르면서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착해 선물로 주는 것이니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그러면 제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소원도 물론 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사흘 뒤에 큰 비를 내려 대동강 물길을 평양 한복판으로 바꾸어 줄 테니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 대피나 잘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집신장수는 코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얼마 후 집신장수는 다시 용왕의 셋째 아들 등에 업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가에 집신장수를 내려놓은 용왕의 아들은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용왕의 아들과 헤어진 집신장수는 곧 평양 가명으로 찾아갔습니다. 용왕의 말대로라면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것이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신장수는 평양 감사에게 용궁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또님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테니 백성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용왕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평양 감사는 집신장수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말고 당장 꺼져라. 곁에 있던 육방 관속들도 모두 집신장수가 정신이 나갔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용왕님을 만나고 왔다는구먼. 돌아도 완전히 돌았군. 결국 집신장수는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평양 가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신장수는 거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백성들이 모두 큰 물에 휩쓸려 죽고 말 것이 기 때문입니다. 집신장수는 다시 힘을 내어 평양 시내는 물론 장터와 마을 골목골목까지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고 다녔습니다.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대피하였다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집신장수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짐을 꾸려 산 꼭대기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신장수를 비웃으며 피신하지 않았어요. 집신장수가 돌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흘이 지나 용왕이 비를 내리겠다고 한 날이 되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마치 동위로 물을 쏟아붓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동네는 작은 동네는 물론 시내까지 모두 물이 들었자 평양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내린 뒤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자 날이 활짝 개었고 고였던 물도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대피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집신장수 역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20리 밖에 있던 대동강이 바로 평양 한복판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평양 한복판으로 흐른다. 이제 물을 길러 20리씩 걸어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 평양 백성들은 물길이 바뀐 대동강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집신장수도 그들과 더불어 기뻐했지요. 하지만 집신장수의 말을 믿지 않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평양감사도 또 집신장수를 비웠던 평양 가명의 벼슬아치들도 어딘가로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평양 백성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수는 용궁에서 받아온 요술고세를 이용해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용 바위 이야기 옛날 도망강 바로 옆에 작은 마을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가난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이웃 부잣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부잣집에서 너무 고된 일을 많이 시켜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이웃집 부자가 문턱이 달게 찾아와 빚을 독촉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부자에게 계속 곡식을 얻어와 빚이 무척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빚을 갚을 수 있겠나요? 가난한 여인이 지금 당장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부자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말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겠거든 백도산에서 자라는 아름드리 홍송 열 그루를 베어와 내게 바쳐라. 나는 그 나무를 대들보로 삼아 새로 집을 지을 생각이다. 그러니 반드시 열흘 안에 가져다 바쳐라. 만일 열흘 안에 바치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머슴으로 잡아가겠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실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을 죽게 한 그 집에 다시 열다섯과 열세 살밖에 안 된 두 아들을 머슴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인은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여 그만 몸저 눕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여인의 두 아들이 무거운 나무찜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하러 아침 일찍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선 두 아들은 알아내운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아들 장쇠가 묻자 어머니는 부자가 다녀간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큰아들 장쇠도 둘째 아들 금쇠도 몹시 화가 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빚에 꼭 갚겠습니다. 두 아들은 당장 백두산으로 가서 홍송을 베어오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송으로 뗏목을 만들어 두만강 물길을 따라 타고 오면 문제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법 씩씩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손에 손을 내자우며 말렸습니다. 얘들아 그건 안된다. 어른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더구나 그 강에 무서운 청룡이 살고 있다는 건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두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쇄와 금쇄는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린 후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백두산까지의 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장쇄와 금쇄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바람까지 산앞게 몰아치는 바람에 고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결국 아림들이 홍송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백두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대들보로 쓸 만한 옹송을 골라 스무 구루를 베어냈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뗏목을 엮어 물결치는 두만강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뗏목 앞뒤에서 삿대질을 하며 바로 고향마을로 향했어요. 뗏목이 무사히 고향마을에 당도하게 되면 부자에게 진빚을 몽땅 갚게 됩니다. 빚을 갚고도 열 그루의 홍송이 남을 테니 그것을 팔면 이제 끼니 걱정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장새와 금새는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힘차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형제의 구리빛 얼굴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아슬아슬한 소용돌이를 지나고 바위구비를 돌아갈 때마다 몸저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장새와 금새는 마치 어른들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땜목을 몰아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몰아 나리밭골도 지나고 한밭골도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을 앞에 땜목을 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점점 가까워 오자 장새와 금새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기뻐하며 반겨줄 어머니 얼굴도 눈에 선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점점 그들이 타고 있는 땜목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안개가 어찌나 심한지 이내 그들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무서운 청룡이 사는 곳이구나 장새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쳤습니다. 이럴 때는 땜목 머리에다 푸짐한 재상을 차려놓고 청룡한테 빌어야 무사하다는데 금새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다 못해 그냥 빈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주인이신 청룡님이시여 불쌍한 우리 형제를 보살펴 주옵소서 그 순간 짙은 안개 속에서 느닷없이 무서운 청룡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빈손으로 빌다니 나를 놀리느냐 청룡은 불같이 화를 내며 뽀얗게 내리던 안개를 순식간에 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찰랑이던 물결은 세찬 파도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밀리던 땜목은 눈 감자칼새에 부서져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장세와 금세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쳐 겨우 감기슬게 닿았습니다. 땅 위에 올라선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우리 집안을 구해줄 홍송이 다 떠내려 갔으니 이를 어쩌냐 몸 절은 어머니 얼굴도 떠올라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이윽고 장세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금세를 바라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금세야 딴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청룡의 노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무엇이든 청룡에게 바치고 나서 빌어야겠다. 한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는 것보다 한 다리를 잃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금세야 어서 내 다리를 잘라 청룡에게 바쳐라. 장세는 입을 앙 다물고 동생 앞에 자신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금세의 손에 지워주었어요. 형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내 다리를 자르면 잘랐지 형 다리를 자를 순 없어. 금세는 제 다리를 잘라 청룡에게 바치자며 도끼를 도로 형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끼를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숨막힐 듯 뒤덮였던 먹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새와 금세는 고개를 번쩍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순간 칼날 같은 무지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청룡의 목덜미에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청룡은 맥없이 꼬리를 서너번 꿈틀거리더니 온몸이 마비된 듯 갑분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순간 강모를 바라보던 장새와 금세는 갑자기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름다운 선녀들이 일곱 색깔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이리저리 떠내려가던 홍송들을 전부 한곳에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원래의 뗏목 모양으로 묶어놓았지요. 착한 형제여 너희의 효성에 감동하여 우리가 도우러 왔다. 어서 이 뗏목을 물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거라. 선녀들이 새하얀 날개옷을 휘날리며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두 형제가 무어라고 감사의 말을 하려는데 선녀들은 이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세와 금세는 얼른 뗏목에 올라타 사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거친 강물 위를 바라보니 무언가 거대한 바위가 보였어요. 가만 보니 그것은 못된 성룡이 천벌을 받아 그대로 바위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지금까지 두만강에 남아있는 용 바위입니다. 바위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용의 눈이고 강물 위로 드리워진 바위는 쫙 벌린 용의 입이라고 합니다. 장쇠와 금쇠는 뗏목을 몰고 무사히 고향마을에 당도했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다음 어머니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범인을 잡은 개 옛날 옛날에 어린 딸과 몸종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과부의 집에 도둑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도둑은 돈을 훔쳐가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돈을 사질 수 없었습니다. 도둑은 과부를 깨워 칼을 겨누며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돈을 내놓아라. 과부는 도둑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둑이야! 당황한 도둑은 과부를 찌르고 안방을 뛰쳐 나갔습니다. 이때 과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어린 딸과 몸종이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은 어린 딸과 몸종도 찌르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마루 밑에 있던 개가 나왔습니다. 개는 도둑을 보고 마구 지저댔습니다. 도둑은 개를 발길로 걷어차고 오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동원으로 개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개는 무엇인가 하소연하듯 칭얼거렸어요. 문지기는 눈을 부라리며 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다시 돌아와 칭얼거렸습니다. 왜 또 왔어 너 정말 혼나야 정신 차리겠니? 문지기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개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쫓아도 쫓아도 자꾸 찾아와 칭얼거렸습니다. 쫓다 쫓다 지친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한 일이네 무엇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거지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볼까 문지기는 개를 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동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고을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칭얼거렸어요.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왜 개를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어서 문지기를 데려오너라. 문지기가 사또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또는 문지기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왜 개를 동원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쫓아도 쫓아도 찾아와서 칭얼거리는데 무슨 까닭이 있어 보였습니다. 문지기의 말을 듣고 사또는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사또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 간곡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이 개를 따라가 보아라.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이는구나. 사또의 명이 내려지자 개는 기쁜듯 꼬리를 치며 앞장을 섰습니다. 포졸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과부의 집으로 포졸들을 데려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개는 집안을 향해 슬프게 지려댔어요. 집안으로 들어간 포졸들은 기겁을 나였습니다. 여자 세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동원으로 돌아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는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지요. 개가 주인의 죽음을 관가에 알렸다는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특한 개를 구경하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과부의 집 주인은 구경꾼으로 발디들 틈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과부의 집 주위를 새끼줄로 둘러쳤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이때 과부의 집에서 개가 걸어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은 개를 보려고 저마다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는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더니 구경꾼 중 한 사람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덩치가 큰 젊은이였어요. 포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를 잡아서 묶고 관가로 끌고 갔어요. 사또는 젊은이를 직접 심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사또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새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그날부터 개는 주인의 무덤가에서 꼼짝 앉고 앉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고만 했더니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무덤 곁에 개의 무덤을 만들어주었답니다. 아이를 지킨 개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의 진고개라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짐을 꼬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부모와 친척이 전염병으로 죽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복슬복슬한 털이 만져졌어요. 너 복시리로구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복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니? 그래도 너는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었구나. 아이는 너무 반가워서 복시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복시리는 아이의 집에서 키우던 개였어요. 부모가 죽은 뒤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복시리는 아이의 옷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왜 그러니 밖에 나가자고? 아이는 복시리에게 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시리는 자기 꼬리를 아이 손에 댔습니다. 아이는 그 꼬리를 잡고 복시리를 따라갔습니다. 복시리는 텅빈 마을을 벗어나 한참 걸어갔습니다. 복시리가 아이를 데려간 곳은 이웃 마을 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피해가 적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시리는 어디선가 빈 바가지 하나를 얻어와 그 바가지를 입에 물고 집집마다 동량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를 입에 문 복시리와 꼬리를 잡은 아이가 나타나면 집주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바가지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가엾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앞 못 보는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마을을 한 바퀴 돌자 바가지에 밥이 수북이 담겼습니다. 복시리는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마치자 그제야 남은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복시리는 아이를 우물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시원한 우물물로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복시리는 아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이 집 저 집 동량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을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시리가 늘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누가 복시리에 대해 물으면 나는 부모에게서 낫지만 이게 덕에 살아갑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어요.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선 전염병이 수그러들자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마을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어요. 개가 사람보다 낫네 안 못 보는 어린 주인을 헌신적으로 돌보다니 이 이야기는 곧 온 나라에 퍼져 임금은 복실이에게 정산품 벼슬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뱃사곰과 곰 옛날 옛날에 커다란 암곰 한 마리가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곰은 숲을 뒤에 숨어 강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옳지 큰 놈들이 많이 걸렸다. 어부들은 흥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습니다. 어부들이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암곰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암곰은 갑자기 강으로 뛰어들어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깜짝 놀라 배를 팽개치고 강으로 뛰어들더니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까 나는 사람이 좋은데 암곰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물거러미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곰은 암곰은 그날도 쇼풀이 우거진 곳에 몸을 숨긴 채 금강쪽을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암곰이 숨어있는 강가로 다가왔습니다. 뱃사공은 강가에 배를 묶어놓더니 곧장 숲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등에 지게를 쥐고 있는 것을 보니 한가한 짬을 이용해 나무라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뱃사공이 가까이 다가오자 암곰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렇게 생각한 암곰은 불쑥 숲에서 뛰쳐나와 뱃사공을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뱃사공은 꼼짝없이 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옥이 자기를 잡아챈 것이 커다란 곰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암곰은 뱃사공을 안아들고 자기가 사는 동굴로 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뱃사공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뱃사공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공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곰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살고 싶어요. 뱃사공은 곰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집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기다릴 겁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절대 서방님을 해치지는 않겠어요. 그렇다면 나를 보내주세요.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절대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지금껏 혼자 살아와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답니다. 뱃사공은 기가 막혔습니다. 난데없이 곰이 나타나 부부가 되어 함께 살자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녁 무렵이 되자 두려움에 떨던 뱃사공은 기짓 맥진하여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곰이 물고기와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뱃사공은 우선 먹어야 살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껏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자 뱃사공은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뱃사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뱃사공은 우선 어둑한 동굴 안을 둘러보았어요. 마침 어디로 갔는지 곰은 동굴 안에 없었습니다. 곰이 없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도망치려고 후다닥 동굴립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굴립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있는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굴을 빠져나간 암곰은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른 곰은 산을 향해 외쳤어요. 산신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서방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산 정상 쪽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 변한다 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제발 사람으로만 변하게 해주세요. 곰이 하도 간절히 애원하자 이윽고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불행해진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하라. 알겠습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암곰은 어여쁜 여자로 변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변했어. 암곰은 자기 몸을 내려다보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암곰은 제 이름을 곰여라 짓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동굴로 돌아갔어요. 뱃사공은 하루종일 동굴벽에 기대어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몹시 고팠지요. 그때 갑자기 입구를 막은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어여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변했지만 곰녀는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뱃사공이 깜짝 놀라 묻자 곰녀가 빙글에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하더니 뱃사공은 곰녀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윽고 곰녀가 가져온 음식을 뱃사공 앞에 공손히 놓았습니다. 잔뜩 배가 고팠던 뱃사공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어요. 이렇게 하여 뱃사공은 곰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동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곰녀는 남편을 무척 사랑하여 남편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온갖 과일과 마을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곰녀는 여전히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바위만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남편이 언제 갑자기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뱃사공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으로 변했다 해도 곰녀는 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그리워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 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뱃사공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곰녀의 정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뱃사공도 점점 곰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산지 3년이 지나자 곰녀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뱃사공은 곧 태어날 예쁜 아기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곰녀는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습니다. 곰녀는 크게 상심하였고 뱃사공 역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곰은 곰일 뿐이야. 뱃사공은 다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도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쌍둥이 새끼 곰을 낳고 며칠 후 곰녀는 새끼들을 양손에 안은 채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동굴 입구는 바위로 막아 놓았지요. 동굴을 빠져나간 곰녀는 다시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령님 제 새끼들도 저처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사람 모습을 난 부부가 어찌 곰새끼를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산 정상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새끼 곰들이 사람으로 변하려면 네가 남편과 5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5년이 되면 새끼 곰들은 저절로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곰녀는 산 정상을 바라보며 맥없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은 이미 지났으니 앞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구나. 곰녀는 터덜터덜 걸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뱃사공이 곰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곰을 낳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뱃사공이 의외로 다정하게 곰녀를 위로해 주자 곰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뱃사공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곰이라 해도 우리가 낳은 자식이니 정성을 다해 키웁시다. 곰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의 말은 진심에서 우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정한 말로 곰녀를 안심시킨 뒤 기회를 보아 도망칠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곰녀는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다. 2년만 더 살면 새끼 곰들도 사람으로 변할 테니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곰녀는 음식을 구하러 나가며 동굴 입구의 바위를 치워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가두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뱃사공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구경을 했습니다. 햇살에 눈이 부셔 한참 만에야 눈을 제대로 뜨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아름다운 금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뱃사공은 오로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했습니다. 이윽고 곰녀가 수포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가를 향해 뛰었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마침 빈배가 한 척 있었어요. 뱃사공은 얼른 배에 올라타 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을 오르고 있던 곰녀가 우연히 금강을 내려다보다 그 배를 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서방님이 아닌가 곰녀는 깜짝 놀라 후다닥 산을 내려왔어요. 혹시나 하여 먼저 동굴로 가보았더니 역시 동굴 안에는 쌍둥이 새끼곰만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곰녀는 새끼곰들을 양팔에 나누어 얹고 쏜살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향해 내달리며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서방님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뱃사공은 들은 채도 않고 노만 저었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어느 순간 곰녀의 눈빛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봉양했는데 그냥 도망치다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새끼곰들을 안고 있던 곰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곰녀는 이를 악물고 강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곰녀와 새끼곰들은 깊은 강 아래로 잠겨버렸습니다. 곰녀와 새끼곰들은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후 곰이 죽은 곳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곤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어요? 배사공에게 버림받은 곰이 원안을 품어서 그렇다는군. 맞아 새끼곰과 함께 자살한 곰이 풍랑을 일으키는 걸 거야. 금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하도 자주 생기자 사람들은 결국 곰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사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곰을 위한 제사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는 배사공도 참석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했습니다. 아무리 곰에게 납치되어 벌어진 일이라 해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끼곰까지 낳았는데 그냥 도망친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미안하오 곰녀 쌍둥이 새끼곰아 정말 미안하구나. 배사공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사당을 짓고 제사까지 지내고 나자 비로소 금강은 원래의 평온한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사람이 죽는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곰 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그대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옛날 이야기가 남겨집니다. 앞에서 들려드렸던 뱃사공과 곰 이야기는 강에서 살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강에 얽힌 슬픈 이야기였는데요. 현재 불리우는 지명에 얽힌 전설이라 그런지 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